자 일단 내가 방울을 흔들어야 되는데 방울을 흔들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냥 볼게요. 내가 새해부터 다짐이 욕 안 하자 다짐이 욕인데. 형부가 개새끼네. 미안해 욕해서 그냥 언니 우리 지금 전 보러 오신 분의 어떤 심정을 보아서 내가 대신해서 얘기해 주자면 있는 욕이라도 나온 게 생겼고 가서 멱살 죽고 진짜 언니 살려내라고 하고 싶어. 그렇죠 자 언니를 우리 엄마가 들어오는데 언니가 따라 들어오는 건 맞아요.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죠 좋은 기운과 나쁜 기운을 얘기했어 저승사자 검은 옷을 입었다고 그러지 그 그림자가. 미워하지 말으라고. 미워하지 말으라고 언니 괜찮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저승을 안 갔기 때문에 그건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. 괜찮지 않아요 근데. 왜냐하면 당신의 마지막이 이게 오죽하면 죽고 싶어서 죽는 사람 없어요. 그렇죠 그리고 죽을 인간들이 안 죽어요. 얼마 전에도 뭐 예를 들어서 연예인들이 죽지 말아야 될 자료들이 많이 죽고 그건 세상 살아가는 데서 너무. 그렇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쓰레기가 아니라 그럴 것 같으면. 이게 미안한데 자식 자식에서도 괘씸하다가 나와요. 네. 어? 미안해 딸년인데 미안해요. 지가 나가서 돈을 벌든 지가 나가서 엄마 가엾게 생각하면 되는데 엄마가 바보 같았던 거야 그냥 화출부 아니면 온 이거 하더만 투자비에 대해서 모든 돈을 벌. 벌어서 이 집안을 살린데 그래도 구박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. 여자의 몸으로 얼마나 돈을 벌고 살아가겠어. 그렇죠. 근데 우리 엄마도 우리 언니도. 내 언니의 형부였으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. 그리고 정황도 제대로 모르겠고. 또 우리 언니도 미안해. 그런 내 친언니에 대해서 그것까지 갔을 거라고는 내가 예상하고 상상했지만. 그거를 내가 같이 못해줬던 게 언니가 되게 마음속에다 미안해야 돼요. 너무 미안하고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. 내가 그렇게. 사는 게 아니에요. 내가 그렇게까지 못해줬나도 싶기도 싶고. 예 나머지 형제들은 지금 힘들어하고. 전부 다 그래요. 돌봐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미안해요. 그리고 그 심정까지를 우리가 못 알아줬나. 그래요. 그리고 미안해요 뜯어말려서 이혼을 안 시킨 게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. 근데 한 가정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. 절대 이혼을 안 해줬어요. 당연하지 돈 벌어야 되는데. 언니가 놀면서 사업을 망하고 언니가 뭐를 하면서 유흥을 즐기고 어느 남자를 만나서 미쳐갖고 나서 돈을 다 갖다 퍼다 주고 나서 죄를 사게 놀아 하고 자기가 자살을 한 게 아니란 말이야. 근데 언니도 단명의 팔자가 아니었어요. 제가 볼 적에는 근데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신의 환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언니 무슨 일 했어요. 그러면서 이 언니 딴에도 자기가 자기가 죽어야 뭐가 없어지나 봐. 자기가 죽어야 이 빚이 없어지나 봐. 자기가 죽어야 이 돈을 벌어서 어디 가서 돈 꼼지라고 하다못해 미안해. 사업비 미안해요. 하다못해 유흥비. 뭐 하다못해 뭐 예를 들어서 뭐 형부가 진짜 뭐 도박이라도 하고 어디 술 먹고 내도 아니면은 어떤 뭐야 이 말도 안 나와. 대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돈 때문에 죽은 거야 언니는. 그 때 그 딸이랑 아빠랑 딸이 언니를 장례장에서 둘이 마주하고 웃고 그랬다는 거예요. 아빠랑 딸이랑. 아 병신병자야. 네 그래가지고 상동 이상한 거예요. 이제 언니가 이렇게 들어오던 이모부가 이모 집에 오라는 게 힘들지 않겠느냐고 했더니 자기는 안 온다는 거예요. 아빠가 불쌍해서 아빠가 다 치다 된대요. 그때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했거든요. 자 아빠가 형부가 본인 친언니로 정식 병조를 만들었고요. 딸에게 어 만들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엄마라는 사람에 대해서에 엄마가 못 잘 제대로 못 살아간다는 것도 딸한테 그게 만들어버렸어요. 아이를 가스라이팅 시켰다는 거죠. 어 그러니. 어 그러니 아빠가 이렇게 사는 것도 엄마 때문이고. 앞에서는 좋은 아빠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점으로 봐서는. 자기만으로 죽고 나서 슬퍼서 그리워서 그렇게 엉엉대고 울지는 않았네 이 사람들아 거기에 딸내미도. 어 내 엄마 그렇게 간 거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. 힘들었을까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고쳐가 심했을까 어쨌든 간에. 어떤 이유도 간에. 그러면서 슬퍼하면서 그러지는 않았네. 제일 중요한 건 아빠가 불쌍하고 우리 어떻게 살아가나. 이게 제일 관건이고 제일 중요한 건 그 와중에서도 저 엄마는 오죽하면 자식도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는 거야. 자기가 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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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 이제 그만두는 거야. 근데 뭐가 궁금해요. 형부랑 내 조카가 잘 살 수 있을지. 그것도 있고요. 이제 언니가 가면서 돈을 막 빌려오라 하니까 형들한테는 안 빌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언니들이 언니가 죽고 나서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냥 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. 그 저기 형부라는 사람이.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3개월 안에 그거를 상속을 다 받고 해야 되잖아요. 3개월 되는 날 본인이 받고 딸이 안 받고. 그러고 이제 한 중 상속이라고 그걸 했대요. 그러고 했는데 이제 지난주에인가 내용 정문이 날라왔는데 언니가 다른 모든 사람들한테 30군데에서 빌린 게 더 나타나가지고 지인 언니들한테 빌린 걸 뭐 하나도 안 돌아와게끔 만들어놨다는 거예요. 그래 이 언니들이 어제 그저 지난주에 다시 변호사를 사서 그 돈을 돈을 못 받아도 그 변호사를 사서 다 파헤칠 거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언니들이 혹시 그 돈을 받을 수 있을지 저는 너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언니가 그 퇴직금이 뭐니 그걸로 지인들한테 갚을 수 있는 걸 다 만들어 놨었어요. 그리고 죽기 전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그래서 9시쯤 떠나왔는데 밤에 뭐 퇴근한 퇴근해 그래서 언니야 수고 정말 수고했어 이렇게 늦는데 9시에 퇴근해서 6시에 나와서 9시에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. 너무 수고해서 빨리 씻고 들어와서 자 그리고 이제 남편이야 제 남편이야기 좀 하다가 그렇게 됐는데 그건 그 과정이고 그래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. 너무 그저 스토리니까 네. 그 언니들이 누구예요 퇴직금도 받아야 될 거 그럴 언니들이 누구예요. 지인 언니들이. 그 직장 내에. 근데 이거를 형부가 안 주겠다고 안 주겠다고. 지금 이게 다 중간에서 이러니 저러니 지금 이런 거 이런 거고 네. 근데 물어봅시다 이 돈은 어디다 썼대요. 형부가 형부도 아니고 그 남자 말로는 언니가 다 주식을 했고 자기는 한 푼도 모르는 돈을 다 이렇게 받을만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4,500을 빌려준 언니는 남편이 이 돈을 안 해주면 좀 돈을 빌렸을 때 4,500을 빌렸는데 그 돈을 빌리면서 하는 말이 남편이 이 돈을 안 주면 경찰서 간다고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딸 결혼자금 빌려줬다. 잘 들어요. 네. 아 그랬죠? 네. 본인의 언니가 죽은 건 돈 때문에 죽었다고. 돈 빌리기 시작을 한 건 뭐 그 분이라 그럴게요 그냥. 그 분 때문에 빌리기 시작을 한 건데 그걸 막 꺼보겠다고. 언니도 요리조리 하다 못해 주식이 됐든 뭐래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었을 거예요. 왜냐면 갚아야 되니까. 그죠? 근데 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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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돈들이 너무너무너무 예를 들어서 명수가 많아지고 수가 많아지고 그리고 액수가 늘어난 거란 말이야.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죽으면 아까로 있죠? 당신이 죽으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서 이 고통에서 왜냐면 막아야 되는데 못 막고. 할 수 있는 게 없고. 남편은 받쳐주지를 못하고. 그치? 거기에 당신이 벌어가는 월급은 한계적이 돼 있고. 자기가 죽으면 퇴직금도 나올 거 아니야. 아무리 뭐 투신 자살을 했든 뭐였든가는 뭐 얼마라도 사망 먹고 보험금이 나올 거 아니냐고. 아니면 자기가 죽으면 자기가 빌린 거기 때문에. 남한테 실수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무마시키는데 살린 거야. 살린 거라고. 근데 이걸 갖고 언니가 나쁜 일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. 어? 내 돈 때문에 죽은 건 맞아. 근데 그 영혼이 너희 아직도 가지를 못해요. 한 일주일 제가 계속 가위 눌리고 너무 놀라고 무섭고 해가지고 담으도 계속 못 잤거든요. 근데 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꿈을 꾸는데 언니가 그 딸 이름을 대면서 한번 봐주라고 했잖아 그러는 거예요. 근데 저는 그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는 너무 싫기 때문에 인간도 아니라서 안 봐준다고 했잖아 그러면서 제가 막 오히려 소리 질렸어요. 그랬더니 언니가 막 날아가다가 몸바닥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. 자기가 죽었으면서도. 못 가고 있는 건지 못 가고 있어요. 못 가고 있는 건 맞아요 영혼 달래줘서 천도 아니 진옥이 지내주시는 게 맞아요. 저기 사십구제는 십울동네 그 절에서 지내줬거든요. 진혼제랑 사십구제랑은 틀립니다. 영혼의 망자가 잘 살기는요. 절에서 못 가요. 절대적으로. 실제로 사십구제 백일제 기 1년 기제 3년 탈상제를 해야 당신이 명을 받은 걸 갖고 인간 세상살이 살아가면서 명을 포기한 거에 대한 그 명부가 없으면 딱 가서 우리가 올려주지 못하면 십대왕전에 그러지 못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면 절대적으로 지옥이 됐든 천당이 됐든 못 가요. 한이 많을 거 아닙니까. 그렇죠. 오죽하면 죽겠다 자살하겠다 어떤 사람이든 간에. 그렇죠. 그런데 살아온 걸 생각하면 내 언니가 얼마나 끙끙거리고 아팠을까. 그런데 그 마음 하나 헤아려주지 못했던 형제 일신들이 가슴이 아픈 거야. 그렇죠. 이 쪽에 옛날 형부든 조카든 어쨌든 상문은 계속 들어있어요. 제대로 되지 않을 거야. 제대로 살지 못할 겁니다. 그런 마음이면. 그런데 엄마가 여기서 돈을 갖고 뭘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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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주고 그걸 나서서 언니가 빌렸던 사람들한테 돈을 갚고 그러지도 못하실 거예요. 사실은. 그런데 그런 망자가 있으면 여기 집안. 그리고 제일 미안해하고 제일 그리워하고 또 가서 부탁할 수 있는 또 마지막 음성을 들은 자한테 영혼이 가게 돼 있어요. 그렇게 돼 있어요. 그래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언니 지금 언제 지내줘요. 너 달래서 그냥 세상 홀홀 이승세계 담쌓고 뒤돌아보지 말고 홀홀 가시길 가시라고. 조카 뭐 어쨌든 돌아 봐달라고 하겠지. 미훈아 고훈아. 그래도 뭐 밥은 먹었니 뭐는 어떻게 했니 예를 들어서 봐달라고는 할 거 아니야. 뭐 고정도 선에서 해줘야지 본인 내가 이 집안을 살릴 수 있다는 건 안 되는 거 같고요. 철결 이제 다 연락을 끊었죠. 안 되는 거 같고. 뭐 그놈 때문에 내 언니가 죽었어요라고 할 수도 있어 근데. 중요한 거는 어쨌든 돈 때문에 죽었어요. 그놈이 갖다 썼든. 전 형부가 갖다 쓰셨든. 뭐 어떻게 해보려고 했든 간에. 근데 그 전날 죽기 전날 저한테 전화가 왔을 때 이제 집도. 팔고 월사로 가면 되고 자기 퇴직을. 연분증까지만 다니고 퇴직을 할 거고 퇴직한 돈으로. 빚은 다 청산할 수 있어 이렇게 전화가 왔었어요. 얼마나 창피했어. 얼마나 창피했겠어. 자기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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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읽어서 여태 평창을 살았는데. 뭐 하겠나 싶어서 오죽하면 그렇게 그죠. 뛰어내려 죽었겠냐고. 그지. 그날 그러고는 제가. 언니랑 그런 통화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새벽에 잠이 너무 안 와가지고요. 3시쯤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는데. 뭐가 이렇게. 막 싸운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.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. 엄마의 신수. 본인한테 상문이 타면 안 돼요. 아니 그리고 딸이 두 번이 교통사고 났어요. 아니 자리가 아니었는데. 어쨌든 간에. 엄마가 탔어요. 상문을. 내 집안 식구 살리세요. 그리고 언니 넉 달래주세요.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. 이것 밖에 없어요. 그리고 나 조카도 살릴 수밖에 없고. 본인밖에 살릴 수가 없어요. 한마디 해주고 싶으면. 장례식장에서 아무리 미친 적이 아니면. 딸내미가 웃고 있는 이 장례식. 얼마나 죽었어도 또 죽고 싶겠습니까. 언니가 못되고 안 못되고 떠나서야. 남편은 여기 살려야 되는 팔자고요. 물씬 양면으로 돈을 끌어다가 별짓거리라도 다해서라도 갔다가 꿇어박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. 돈이 돈을 낳고 빚을 낳다 보니까. 감당할 수 없다 보니까. 그래도 민폐해 주지 말아야 돼서. 자기가 죽으면 뭘 해도 나오니까. 자기가 죽어야 이 게임이 이 싸움이 멈추는 것 같아서. 자기가 죽어야 더 이상 뭐를 해갖고라는 소리가 안 해서. 중요한 건. 얘 대형부가 돈을 그렇게 많이 가져다주고. 막 한순간에 무너져서 언니가 열심히 일했어요. 이거 아니야. 이게 최근 5년부터 지금까지 놀고 있어요. 백수. 그치? 그러니까 껄렁껄렁 그러니까 한 방 그럼 뭐하고 살았겠니. 성질머리는 어떻겠니 그치. 그러니까 어떻겠냐고. 차라리 언니 언니는. 죽는 게 편했던 거야. 이 전날까지 맞았다. 죽는 게 편했던 거야 이렇게 사느니. 내가 죽으면 어디 가서 남들한테 또 피해를 안 주겠지. 내가 죽으면 내가 나한테 빌려오라는 소리 아니까 네가 알아서 살겠지 내가 내 지인들 다 끌어다가. 가. 이럴 때. 그래서 저는 그 통화 중에 본인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남편이. 그 전날. 얼굴이 멍이 들어서 변호사를 못 만났을 거라는 분 이러는데 제가. 진짜 전화기 끊기고 가서 어떻게 하고 싶은. 하겠지 그랬어요. 해주지 그랬어요. 그래요. 언니한테 가사라이팅 시킨 거예요. 언니가 만약에 우리 집에 온다 그러면. 절대 언니가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. 가서 탈출해야 돼 시키지 그랬어요. 그럼 목숨은. 목숨은 구할 수 있었는데. 어쨌든 간에. 언니한테 따라 붙은 상문이. 저희들을 해꾸지 않다는 거예요. 언니한테 따라 붙은 상문이에요. 이 인간 세상 살면서도. 이게 지옥 같았던 언니입니다. 그 영혼이라도 달래줘서 좋은 곳 가서. 편히 사시라고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. 잠깐만요. 그렇게 해서 영혼 달래주세요 그리고. 해야지 않습니다 그 그리고 돈은. 악착같이 변호사 사서라도 그 사람이 분명히 허물이 있을 거니까 다는 못 받아야 빚쟁이들이 다 제가 볼 땐 다 순수하게 주고 이랬어 저랬어 주지 않아요 돈. 돈이 악착같이 해서 받아 내십시오. 그럼 조금씩이라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. 잠깐만.